여기는 식당을 만들거고 그 밑으로는 이제 보수방을 만들거에요 아유 그 뭐냐 이것도 하나 만들어야 되네 야 이거 취소 취소취소취소 여기 취소하고 오케이 진행해 진행하고 이제 여기는 병원 병원을 만들고 오케이 여기는 병원을 만들고 칠천이 나네 뭐야 아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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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슬슬 스파이들 들어오네 미치겠다 야들은 이제 스파이급 야들이 이제 쪼금 고차마들이에요 아 큰일나네 임마들 닿으면 이제 특수부대인데 내가 알기론 야 닿으면 특수부대거든요 잠시만 야 새로운 지력 내린다 가이드 숨어 조직으로 은폐시켜라 아 잠만 돈이 안들어오잖아 그럼에는 돌겠네 돌겠는데 일단은 숨어 야 닿으면 특수부대라서 더이상은 못버티겠다 임마들 닿으면 이제 특수부대 들어온다고 낙하산 타고 한 7,8명씩 낙하이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병력으로 막을 수가 없어 아 아 아 칠코사기 이 게임 최애의 목표는 어 지구전복입니다 마지막 핵 쏘는게 목표예요 비즈니스맨 출동? 오케이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설교할까? 오케이 야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해 야 빨리 가 비즈니스맨 어딨어?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라 어?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야들 왜이래 이거 야 야들도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이마들 왜이래 이거 이러니까 씨 뭐냐 관광객이 이따위니까 뭐냐 지금 계속 조사붓지 관광객이 저러면은 이제 조사를 들어와요 어 왜 관광객이 거기서 멘탈이 뭉개돼갖고 저러는지 관광객 관리도 해줘야되요 돌았네 나중에는 이제 쏴 들어오면은 웃긴거는 닌자오거든요 여기서 있잖아요 갑자기 베이스 바닥 열고 있잖아요 갑자기 여기서 막 스폰인데 베이스 바닥 열고 막 댕겨요 닌자들은 그게 무섭지 오케이 식당 오락실 다음에 병원까지 건설 완료 관광객이 돌아버렸습니다 지금 저 아니면은 잡아갖고 여기서 교육시키고 보내야지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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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좀 시켜야겠어 어 나중에 잘못되면은 이게 우리한테 책임을 무니까 어 정신을 좀 차리고 자 여기는 이제 식당가를 만들건데 하아 뭔 조리도구가 12000원이야 어? 4000원 12000원이야 미친거 아니야? 너무 비싸잖아 씹 너무 비싸잖아? 오케이 자판기 하나만 놔둬 아 탁구장? 탁구대? 스읍 탁구대 하나만 놔둘까? 하아 3200원 피같은 내 돈 어 피같은 내 돈 그래도 휴.. 휴게실은 만들어줘야되니까 자 병원 건물이 4000원 아아 어 돈은 이제 훔치는거야 야 하이드해 야 옮겨겠다 옮겨겠다 일단 좀 옮기자 야 아들 여기있으면 죽어 일단은 돈은 별로 안져도 좀 안전한대로 옮기게게여 어 안전한대로 좀 옮기고 그 다음에 15명 더 보내 아이다 십.. 16명이지 오케이 13명 보내고 조직원들은 계속 추가하면 되니까 자금줄 끊어지면 우리 다 망한다 야 빨리 뛰 나가 돈 벌러나가 빨리 흠 기지에 앉아있으면 뭐해 돈 벌러나가 돈은 이런식으로 벌면 됩니다 벌면 돼요 야 조직원들을 보냈으니까 어 이제 모호크 타고 날라가서 이제 돈을 벌어올겁니다 비즈니스맨은 또 왜? 이만 또 왜여 여기서 아 맞다 이거 교실도 지어야되지 트레이닝룸 어 그래서 이제 저 비즈니스맨들을 좀 더 늘려야돼 어 이거 트레이닝룸 여기서 이제 총술훈련이나 사격훈련 아니면은 이제 교양교육 그리고 과학실험등으로 이제 직업을 어 양.. 직업군을 양성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어 애들을 그래서 늘릴 수 있어요 이거는 보자 어느정도 크기로 만들지 이 정도 크기로 와 크다아 와 엄청 큰데 일단은 비즈니스놈을 이 정도 크기로 하나 만들어 놓고 어 이 정도 크기로 입구는 여기 4만6천원이 필요하네 모으면 될꺼야 아 괜찮아 모으면 될꺼야 파이팅 에잉 트레이닝룸 트레이닝룸 이 정도 크기 하나 찍을라하니 4만6천원 미쳤다 자 애들 집에갔다 야 모호크는 어떻게 됐어 도착은 언제 하는거야 애들 출발했나 전마들 또 멘탈 아직도 깨지네 출동했나 어떻게 된거야 지금 비행기 날아가고있나 어 뭐야 이거 아 스파이 스파이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문제는 없네요 어 저쪽에 어 저 미국쪽 스파이입니다 애들은 멘탈도 괜찮고 근데 전마들은 왜 멘탈이 깨진거지 잠만 싸움을 안해 어 뭐야 잠만 이 새끼 언제 들어왔어 중국놈들 야 야 중국놈들 언제 들어왔어 에잇 이거 열리면 바로 뒤에 무기고잖아 임마 아 깜짝이 임마 쓰러져 있네 야 빨리 침대로 보내 비즈니스면은 양성을 해야되요 잘못해가 죽어버리면은 다시 납치해와야되요 야 도둑 시프 떴다 시프 어 미친 야 빨리 교육시켜 여긴 들어오면 안된다고 관계자 외에 출입금지라 그래 여기 들어왔잖아 야 이거 열면 안되는데 잠만 이거 열면 안되는데 선발대가 필요하다 어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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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노 이마 죽여 야 빨리 잡아 이거 어엇 중간보스한테 덤비는가 이제 그 다음에 야를 죽여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마 잡아서 베이스하니 저하니 감옥하니 가다놓고 잡아서 혼구멍을 내주마 사진 찍으면 나중에 가면 볼 때려요 교육시켜서 보내야돼 여긴 아무것도 없었지 그래 아무것도 없었어 이런식으로 해서 애들을 교육을 시켜보내야돼 집어넣어 좋아 음 정권 놈들이 어디서 감히 나의 돈을 노리는가 자 집어넣고 나머지 하나 하나씩 작전실에 있지않나 인마 뭐지 야 간토크다 뭔 작전실에 들어와있대 야 집어넣어 전마도 안되겠어 집어넣어 와 25명 돈 벌리는거 봐 끝내주는데 5천원씩 들어오네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모조리 다 집에 갔다가 여기를 옮겨서 대체해보자 돈 얼마씩 들어오지? 25명? 와아 야 만원씩 들어와 야 미친 끝내주는구만 야 60초당 만원씩 들어오는데 좋아좋아 이거 뭐야 이거 말은 탈출해서 왜 맞고있어 왜 맞고있대? 죽어 경찰 죽였고 시체는 여기 안에 은폐였습니다 여긴 중국문장 박혀있네요 근데 우리가 미국아들을 좀 많이 죽였구나 그니깐 미국아들에서 스파이가 떴지 또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또 들어올라 간다 이 봐라 이 봐라 이 봐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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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다 여기도 또 오셨네 잠만 이건 뭐야 야 왜 유엔에서 뜨냐고 이건 이제 유럽연합 야 그건 이제 유럽연합입니다 하이씨 빡신대 이게 총 세가지 나라가 있어요 저를 방해하는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 세가지 나라에서 저를 방해합니다 야 빨리 치료해 약조 자 이 약을 먹어보면 당신의 위험은 퍼뜩 나을 것이오 신기하게 생겼지만 먹으면은 나을꺼야 아마 나도 무허가 치료라서 몰라 먹어봐 어 이거 한번 더 먹어봐 하나 더 먹어보란께 어떤가 어? 나아졌군 아니면은 또 하나 먹어봐 야 약물실험이야 무슨 도로모턴가 어마하게 조져보신 도대체 멸마나 먹는거야? 어 야 왜애라 이거 무슨일이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어 아오 괜찮은졌네 아 치료가 된거구만 자 그리고 또 무슨일이야 앗 나 진짜 돌겠네 또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와 근데 돈 벌리는거 봐 미쳤다 만원씩 벌리는데 돈 벌리는거 봐 37000원이 있어 지금 벌써 야 폐 안되겠다 말한드로인은 패하지만 어쩌겠어 좀비로 등장 맛있어? 어때? 야 치료가 되긴하나? 아 되고있네 봅시다 치료가 되는지 야 포션 하나 먹어봐 일식차나 설마 설마 일식차나? 36이거든요 체력이 오오 야 사식차네 어 사식차네 사식 어 체력이 사식차네요 회복 포션잼 야 뭐야 이것도 죽었네 하아 몰라 막가자 이제 모르겠다 나도 어떻게든 되겠지 46,000원 자 트레이닝슘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보수실도 빨리 건설해야돼 어 트레이닝룸도 이제 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 크다아 5만원 집어치워 한줄 빼쁘고 45,000원 합의보자 47,000원 46,250원 건설! 어 자고로 트레이닝룸은 한국마음처럼 커야되는거야 그만 죽여요 이제 시체실도 와 시체봐 미쳤다 흠 엄청 많네요 흠 막 잡았다 와야 비상걸렸잖아 돈 들어오나? 지금 관제가 엉망인데 애들 더 고용해야되나 어 그럼 벙커를 하나 더 지어야겠네 어 벙커를 하나 더 지어야겠네 어 그래야되니까 어 그래야 이제 또 인구수를 늘릴수있으니까 어 벙커를 또 어디다가 하나 짓지 하 지을 자리도 없는데 벙커 배럭배럭 여기다가 하나 찍을까 좀 크게 지금 우리가 인구수 인구수 최대치가 40일밖에 안되요 어 벙커를 흘려야겠습니다 야야이씨 미친 돌겠네 얏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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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많이 죽였어 야 너무많이 죽였어 흥 안되안돼안돼 안되안돼 쏴 비상 비탄사태 비탄사태 오우씨 야 중간 보수 다이 뭐야 이거 망했는데 야 잠만 뭔가 베이스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 뭐야 야 새로 아 맞다 이거 종종 총 4개였지 이게 뭐지 이거 어느 나라더라 저 문장 기억이 안나네 와 학살당했어 베이스에 28명이나 아니 지금 출장 간 놈들이구나 이건 출장 간 놈 25명 빼고는 베이스에 지금 3명 남았네 야 귀환해 저놈 귀환 베이스가 지금 뭐니야 습격받아갖고 조직원이 3명밖에 안남았어 와아 미치겠다 중간 보수는 이따가 또 일어납니다 얘는 또 일어나요 그래서 괜찮은데 헬기 왔네요 헬기 오는 중 자 조직원 25명 도와 어머니야 도착했습니다 아 보스는 진 못사워요 보스는 진짜 약해 쓰레기야 쓰레기 자 조직원 25명을 해외에 있던 공작중인 25명 불렀어요 와 와 어떻게 이렇게 참패를 하냐 이럴게임이 잘했을 리게임 역시 옛날 게임이라서 그런지 난이도가 난이도가 덜덜하네 어 괜찮아 조직원 25명 되있어 불러드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이제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지금 돈을 너무 많이 뜯어갖고 우리가 지금 현상수비가 된거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빡쳐서 지금 특수부대 보낸거야 아 우리들 보낸거야 이것만 조심하면 되요 어 좀 사리다가 이게 그니까 이것도 털고 저것도 털야되는데 너무 중국만 털었어 그래서 개판이 난겁니다 자 조직원들 복구했으니까 이제 건설 시작하자고 짓듯으면 여자아 특전사 키와요? 내려봐요 일단은 기지가 완성이 되야 뭘 키우던 폭발을 하나 하죠 일단은 돈만 해주는데 아이 지금 관제도 안되네 어 지? 뭐냐 작전실에 사람도 없어 일단은 트레이닝 룸부터 건설하자고 어 그 후에 이제 배럭을 건설하고 비즈니스맨 죽었나요? 아이 쉣! 비즈니스맨까지 죽어버렸네 돌아버리겠구만 어 비즈니스맨 죽어버렸네요 하 다시 켜야되네 보자 적당하게 납치할만한 친구 있을거야 아마도 없음 말고 북한을 털어요! 한국도 있나? 한국도 뭐니야 일본하고 같이 있어요 어 정확하게 북한남한 나눠져있어 심지어 어 좀 섬세합니다 북한남한이 나눠져있어요 어 북한지반하고 남한지반이 나눠져있습니다 하지만 일본하고 묶어서 기분이 더럽네요 도둑고문각? 오케이! 고문을 시작하라 자 일단은 전마를 때리자 때리자 이런 놈들은 때려도 직업이 안되지만 일단 때리자 야 너 납치 아니 납치 아니아니 감옥이 공간이 없어 야 너 이리로 나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위를와 위를! 구라지롱! 아악! 여자 납치에서 머리야 교육을 시키려구요 그래야 다시 여기 안오지 울고 있군 니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일어나! 흐흐흫 요번에 말하나 끝나쁘네 고문했는데 사망 자 신체 들고 오우! 트레이닝룩! 좋아좋아! 드디어 건설되었군 크아 거대하다 거대해 남은 공간에 생각하면은 이거 진짜 거대하게 지은거에요 생각의 의지 흐구흐구흐구흐구 와아 넓다 맘에 드네 다시 켜야되지만 이건 뭐지? 보수체력이 약간 달랐네 중간에 배신자가 하나 있는거 같은데 아닌가? 잘못봤나? 어허 앞으로 자 이제 퀘스트를 한번 봅시다 더 진행을 해야되니까 이 퀘스트가 아마도 세번째인가? 세번째 퀘스트다 싶은데 암흑가의 우두머리 이 퀘스트 아이고 일단은 뭘 지어야되지? 아아 고문해서 이제 하고 아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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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혹시 공략을 켜놔야지 여어라 뭔소리인지 모르는데 흐흑 이게 왜 하이비엠?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배럭을 건설합시다 배럭을 참신하게 개뿔 그냥 무식하게 배럭을 일단 세칸짜리로 건설하고 여기는 이제 라카만 설치할꺼여 쓰읍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개 총 열 여 여 열 여덟명의 인구소가 늘 수 있네 어 인구소를 늘리기 위해서 일단은 저 벙커를 어 이제 저 인마를 건설을 하고 자 이제 또 해외 파병 보냅시다 어 기지가 안정화 됐으니 이제 어디로 한번 보내보지 어디로? 아 이제 납치해야되네 맞다 이제 가드맨 켜야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던 컨텐츠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가드맨이라고 어 여러분들이 드디어 원하던 컨텐츠가 나왔어요 어 가드맨 양성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이름만 들어보면은 가드맨 과연 뭘까요? 어 가드맨은 과연 뭘 하는걸까요? 아 군인도 만들 수 있나요? 어 가드맨으로 만들 수 있지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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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 북한 북한 돈 뜯어봐야 돈 안나왔 어 뭐 이거 기술자 하나인데 이건 이따가 열명 투입해도 될거고 문지기 문막이 어 보신 말아요 어 여기서 가드맨은 어 이 총을 사용합니다 어 이 총을 사용해요 어 총 들고 지키면서 뭐 그런걸 하는거요 잠만 야는 또 왜 여길 들어와 있는거야 비즈니스맨이 없으니까 개판이구만 야 인마도 잡아 잡아 간부 잡아라 때려버렷 여기서 죽방을 맞으려고 됐어 끌고가 오케이 끌고가 됐어 자 잡아서 공문을 시작합시다 현재 사령부 어떻게 되고있나 문제없음 더아 아주 훌륭하군 자 파병은 아직 대기 현재 여기가 우리 사령부에요 음 일을 참 잘하고 있구만 좋아좋아 아 보자 밖에 일단은 여행객 아 잠만 매우 귀찮은 놈들이 나왔네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 우린 연구팀 직원입니다 어디 아들이야 유엔 아들이네 아 유엔이란다 미국 아들이네 어 미국 군인들 떴고요 군인도 하면 특수부대입니다 아직까지 군인까지는 괜찮아 미국한테 좀 잘해줘야겠다 흫 미국한테 좀 잘해줘야겠어 내물을 직결적으로 받치는게 없으니까 어 일단 저런거 이제 베이스 내노드롭 난리납니다 일단은 우리를 경무장시키겠다 경무장 저런 무기고로 뛰어가서 경무장을 시작하라 예스어얼 일단 우리도 총은 배치해놓자고 어 총은 다 들고 싸웁시다 어 총종군 들고있자고 오케오케 전쟁준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네 이것 때문에 우리 무기 뭐 금고 때문에 금고에 좀 문이라도 좀 달아야되나 어 일단은 무장시키겠습니다 권총을 든다 좋았어 테트리스 그만하라고 총들라우 좋아좋아 관제실 안에 무... 아 그럴까요? 관제실 안에 여기에다가 무기고를 지을걸 그랬나 야 옵니다 애들 옵니다 바로 들어오네요 바로 들어오네요 준비됐나? 현재 상황은 어떤가? 저기 지휘패고 있습니다 쉐끼들 총 쏜다 흐 흐 터졌어 비상경보 지금 실내에 지휘자가 발견됐다 지휘자를 제거하라? 홀구에서 아 여기 지금 그거 없나? 확성기 없나 여기? 확성기 있는데? 몰라 하나 싸우겠지 간다 주먹 야야 전반 잡아 야 튀면 곤란한 일이 생기는데 야 잠시만 야 이제 나간다 미친 다들 이제 뛰어나가 이런 정신 나간 놈들아 야 한번번 다가 아아 야 놓치 놓치면 안돼 인마 여기 길 없는데 어디로 나가는거지? 여기 길 없는데? 야이씨 미친 니가 무슨 괴놓게되어 도망가냐 와아 말도 안된다 말도 안돼 이거는 무슨 글라이더를 타고 도망가냐? 야 일단 하이더 준비하고 야 경비원 잡아와 미션 언더웨이 방범잔치 아 함정을 좀 만들어 놓을까? 함정을 좀 만들어 놓던지 해야겠네 쫓아야겠어 함정을 좀 만들어서 애들을 못들어오게 쫓아야겠어 됐나? 어? 어 됐다 일단은 요렇게만 됐네요 경복꽃 시끄러 핵발 데리고 와 저거 경비병 데리고 와 어 1분 15초 후에는 우리 기지는 튼튼해집니다 경비병 데리고 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애들을 키울 수 있어요 총 나오는 포탑은 이제 사이언스라고 과학자들을 납치해서 연구해야 돼요 이 게임은 전부다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합니다 네 일단은 락커를 좀 만들어주고 어 락커를 만들고 됐으 락커 건설! 어 저걸 건설하면은 락커 한개당 인구수 1이 오릅니다 어서오세요 티어 닌지 어떻게 되냐고요 아까보다 더 센 놈들이 들어오겠죠 어 더 센 놈들이 이제 우리 기지를 방문할 겁니다 이제 귀찮아지는 거죠 일단은 트레이너를 놓으면은 어 과학시설 그리고 의자 어 그리고 이제 사람 모형까지 설치해주고 됐고 왔나? 몇 초 남았는데 야 관자하는 놈들 어디갔어? 야 이..야 세세니스 그만해 임마 몇 초인지 안 보이잖아? 오케이 미션 성공 어 오케이 일단은 미션을 성공한 것 같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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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봅시다 고문 장면을 구경하도록 하죠 눈 터진거를 다 설치할 겁니다 어 설치할 거예요 담배먹고 싶지 어 담배 이거 꼭 쿵쿵인 같은데 담배 담배 주세연 어 어 지친 어 얍 안녕 자 일어나 일어 깨워볼까 아침이랑 깨 일어나 어 금단현상 치료 중 어 어 잡아왔나? 오케이 잡아왔네요 자 준비하자 오우야 잠시만 쓰읍 갑자기 문제가 좀 생겼데 별다른 하나 빼고 열한 명 투입 보내 조지훈 보내 심각하다 지금 돈 없다 지금 자 경비원을 공문을 시작하라 아 이거 건설한다고 지금 뭐냐 야들이 바쁘구나 탁 800원밖에 없네 자 여기에서는 초당 400원을 벌 아 60초당 400원을 벌어옵니다 아 아 아하 아하 헤헤헤 루어억 으어억 하 하 하 공문을 해주지 구스타파 대빼네 네 네 호흡 자 이번에는 야한테 이제 뺏어올수 있어요 어 직업을 뺏을수 있습니다 너의 전문지식을 뺏어주지 ㄲ 으으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흫 흐흐후흐흐흫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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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e 자 가드맨 탄생 이제 가드맨을 키워볼까 어 가드맨을 키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10명에 설정해 놓으면 되요 어 그러면은 이 가드맨이 다른 가드맨들을 왜 키워야 일단은 10명x10명x10명 해놓고 야 이건 도대체 뭔일이지? 이건 무슨 뭐같은 경우가 일어나고 있는거지? 야 간부 어디갔어? 야 저..저마들 행패 부리잖아 야 잡아! 헉 우리도 권총있는데? 엔지니어가 없으니까 소리가 안내네 문을 안달아오니까 개나서나 들어오는구만 자 일단은 60초당 4400명 들어오고 여자였어요 저마들 여자입니다 여자가 더 많아요 이봐 이봐 임마들 봐 허허 야 그.. 죽여! 잠시만요 눈물이.. 부숭이.. 고급도에서.. 영화무와.. 도대체.. 공격이.. 부수비가.. 반으로가.. 유니.. 부수비가.. 산 그다음.. 불수익.. 들어요 에어전트만 조금씩 제거하면 되겠다 또 납치할만하다가 이번엔 과학자를 납치하자 이제는 과학테크를 좀 타야겠어 과학자를 납치합시다 일단 밥을 좀 먹으면서 고장났네 체력이 70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과학자를 키워서 이걸 수리해야겠어 수바 계속 꾸준한 관리를 해야됩니다 아니면은 우리 나가있는 조직원들이 죽어요 너무 잘 죽어요 애들이 나중에 이제 돈이 많으면 모르는데 지금은 돈이 없기때문에 조직원 한명을 소중히 해야돼 뭐 나중에 가면은 조직원은 이렇게 하면 되요 어차피 조직원은 많기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너 진짜 계속 죽여야돼 너무 많아 아 이게 옛날 게임이라서 이거 하나만 설치해도 조직원 전부가 들 수 있는 권총이 생깁니다 음 남자 둘이서 어디 가네요 과연 어디로 가는걸까 어 기지 깊숙한 곳으로 가는데 과연 어디로 가는거지인가 과연 어디로 가는거지인가 기지 막 구석으로 가는데 침실이라니 설맘무선 그냥 교육시키러 가는거지 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뭘 생각한거여? 교육시키러 가는거지 지키니러 가게 지키니러 가게 지키니러 가게 이 물을 이제 지키니러 가게 지키니러 가게 자 좀더 열심히 해봇? 지금은 한겨내서 별로 안 멋있죠? 나중에 있잖아요 이거 쫘악 설치해갖고 전체로 막 훈련시키면은 와 끝내줍니다 명성 엄청나게 빨리 생산대요 니가 여자로 보였어? 아 참고로 조직군 중에 여자는 없어요 예 비앤패미리가서요 아 여자있다 간부만 어 간부만 여자를 쓸 수 있다 여자 간부는 이게 스킬이 별로 안좋아서 스킬이 좋으면 여자가 한번 쓰는데 이게 항수뿌리고 막 그러거든요 여자가 한번 항수뿌려요 그럼 막 경찰들이 막 집에가 그 여자 하나만 보고 막 집에가 막 두명이 됐네 아 이런식으로 늘어나는겁니다 아 이런식으로 늘어나는겁니다 아니 아니 저게 아니라 야가 하니까 훈련이 된거에요 방금 저기라고? 왜? 아닌데? 아이 아들 그냥 집에가라 그러지만 도둑이네 싶은 애 도둑이네요 아직 베이스안에 들어온건 없어 아직 베이스안에 들어온건 없어 베이스에 이제 함정을 달아놔서 허 들어오면 날려버려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딜리샨슨?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바로 들어오나? 흠 어 기지로 들어오면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흠 흠 흠 제일 좋은 유닛은 이게 사람마다 좀 틀려요 사람마다 좀 틀려요 사람마다 직업마다 다 틀려요 제일 좋은 유닛 종류에서도 직업이란게 있어갖고 전투계열 아니면 과학계열 뭐 그렇게 도대체 야 확실히 근처에 저게 많다 자 들어옵니다 띵 회 으응 경비장치 잘 만들어 놨지 이만 누나 단체로 오나? 삐윽 흠 못 들어올걸? 뭐야 이거? 야 뭐야 이만 야 땅굴 판다 뭐지? 야 뭐야 저기 내부로 자입했어 아 지금 아군 들어올 때 같이 돌아왔네 야들이 아군 들어올 때 같이 돌아왔네요 하아 그냥 빨리 나가 내가 빠른 귀환을 내가 눌러줄게 일단은 야들 나가면은 뒤에 있는 아들을 죽여야겠다 야 빨리 나가 야 야 빨리 문 따고 나가 빨리 쓰읍 납치를 하고 있긴 한데 아직 9초 정도 남았네요 아 잠깐만 야들 이거 보면 발강할텐데 자 쫓아 냈고 나머지는 죽이는걸로 자 쫓아 냈고 나머지는 죽이는걸로 하나 둘 셋 총 7명 보내버려 그냥 자 2명 죽었고요 이제 시체보관소 안에 넣어 자 여기는 어지간해서 못둘지 나름은 모름 나름은 모름 나름은 모름잼 현재 베이스 안에 이상 없습니다 오케이온 또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열심이네 빨리 나 이롱한 병사가 되어라 오케이 현재 4명 한글이요? 한글? 왜 한글? 다 영언데? 한개여 한개 더 설치할까 문을 3중으로 아 깜짝이야 어떻게든 뭐 뭐 뭐 뭐 누가 들어온줄 알았네 쓰읍 이거를 좀 하나씩 더 달까? 쓰읍 비싸갖고 제가 엄두를 못냈거든요 하나 더 달자 큰 맘먹고 하나씩 더 달았습니다 야 빨리 돈 돈 돈 돈 돈 빨리 돈 내놔 돈을 내놓으시오 애들 보냈고 오케 헬기온다 헬기온다 자 헬기옵니다 애들 더 모내 오케이 작전실행 음 일단 50원 더 벌어야되는데 어 여기는 이제 기술직을 어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키보드에 한글이 안쳐져서 아아 아오케오케오케 내가 아니었구나 으음 아오케오케오케 내가 아니었구나 으음 아아 아까 그 도둑보다 상위에요 아까 이만 지금 돈 들고 날랐어 이거 이거 돈 든거에요 돈 들어서 저 가만에 지금 돈 들은거에요 억 인마는 감옥에 놓고 야는 죽여 야 하이드 경찰 떴다 경찰 떴어 하이드하고 야 여기도 경찰 떴네 와 경찰이 이제 날 잡으러 당기네 미치겠네 경찰 아들이 날 잡으러 당기는데 인마 죽이고 자 사살 완료 여기서 대충 어느 정도는 걸러줄 텐데 아 아군은 이게 암호를 만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상관없는데 점마들이 이게 문제네 빨리 데리고 가 야 그리고 우리 보관실에 자 자리 있네 자리 있네 아직까지 보관실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오우 설치했어 왜 3만원 주지 갑자기 뭐지 아아아아 야 전망아 3만원에 훔쳐갔어 이 새끼 이거 아까 도둑이 3만원이나 훔쳐갔네 3만원 갑자기 늘어났데 저 도둑이 3만원을 훔쳐갔었네요 와아아 나빴네 삼중으로 하면 나쁘지 뭐니야 좋은게 없어요 중간에 괜히 갇협보면 야들이 나갈수도 없고 들어올수도 없어 아 들어오긴 해도 나갈수는 없어 아무리 걸려보면 응 sk эт So 삼중은 얼마나해서 안합니다 야 빨리 고민해 야 빨리 고민해 Q LOU A A A S 맨 主3 ㅅㅇ 흐 흐 .. 흐 흫 캬 으어어어 아아앙안안안안안... 까지가 여 같은데 가 잡아enes 왜 enable laufen 요 요 빨간점은 뭐지? 임마는 또 언제 들어왔대? 오케이 아 좋아요 이제 과학하는 놈이 생겨났고요 야 계속 임마 들어올라카네 야 그만 들어와 못들어와니 도로자마자 고문이라니? 어서오세요 엔초님 반갑습니다 넌 못들어온다 삐빅 너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하..야들 잠입해서 들어오네 아하하 미국 에어전트 떴다 하 저기있어 죽여야지 죽여라! 야 가드맨 앞에서 지금 어디서 덤비는가? 가드맨한테 맞으면 니 체력은 뭐가그냥 가 다구리 이이이이이 자, 시체 저 안에... 그만? 야 를 사살해야 되나? 아 지금 근데 시체보관소에 자리가 없어 이제 너무 많이 죽여갖고 야 인마 죽여놔잉? 하하 또 연다 아하 넌 보지말아야될걸 보았다 죽여! 넌 보지말아야될걸 보았다 하나 더 있다 잡아 넌 보지말다 그냥 배버렷 야 6대1은 근데 솔직히 내가 악당이지만 너무한거같다 어 나쁜놈인거같아 하하 또 들어와있네 아니 도대체 베이스안에 도대체 몇마리나 들어와있는거야 그러면은 방법만하지 카메라를 설치해 어 카메라를 설치하자고 카메라를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걸 설치하고 쓰읍 됐나? 여 이거 여 아 여만 설치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문 설치 이제 우리가 숫자가 좀 되니까 이제 식당도 설치하자 어 식당 어 식당을 설치하고 여기는 어 타임 리미트를 설치하고 음 됐네 휴게실도 좀 늘리고 어 오케이 이제 식당 다버졌네요 트레일룸은 어 과학적인건 하나 더 설치해 돈 많으니까 지금은 업첵 퍼체스 오더 컨퍼드 싸움의 줄리는 뭐냐 린치 야나 하여튼 누버있네요 쯧 백이엇 시왕님 별풍선 한계로 290첨 어 첫번째 팬클럽 가입 축하드립니다 뭐야 완수했나? 오케이 완수한거 같구만 철수! 조직원들을 철수시켜라 철수시키고 여기다 더 보내 애들을 훨씬 더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을 더 뽑는다 가드맨 일시작 야 임마들 대머리네? 자 돈이 벌립니다 현재 조직원 47명 여기가 역시 꿀 땅이라니까 꿀 땅 비즈니스맨 이제 들어오니깐 어 카 이제 교육해서 비즈니스맨 키우고 이제 애들 로커를 더 설치해서 애들 숫자 늘리고 아 좋아요 좋아 지금 내가 아직 건설하는거 있나? 아 보스실을 내가 건설을 안했구나 보스 집무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따가 돈 좀 한 10만원 모아고 해야겠다 아직까지는 애들을 더 모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한줄도 만들고 보스 집무실을 만들게요 아까보다 엄청 커졌죠 러저님 어서오세요 매니저가 없나본데 아 오늘 매니저가 주무시오 예시나봅니다 오케이 아까 잡았지만 또다시 잡았습니다 이제 보스 집무실에 어 경비병들 쫙 세우고 총 들고 세아놓고 아 잠만 이거 왜이래 이것도 공격받았네 자 자 24,000원 오케이 일단 24,000원에서 발전기 더 돌리고 아 근데 너무 트레일룸을 크게 지었나? 허 진짜 크네 생각보다 너무 큰데 자 그리고 이제 또 확장해야지 8,000원 24,000원 24,000원 음 열 어떻게 됐어 자 헬기 오케이 자 60토당 7,200원이 들어오네요 아 좋아좋아 아 좋아좋아 야 돈이 막 쏟아지는데 아 그래옹 원래 3클릭하면 커요 자 그럼 이건 뭐야 아 야 이거 이거 이게 특수부대야 임마가 특수부대야 야하고 야가 특수부대입니다 한개는 이제 잠수하는 놈이고 한개는 이제 잠입하는 놈 정말 도둑놈 제가 저 도둑놈 도둑놈 어 전마한테 걸리면 안돼 그리고 임마는 어 이제 특수부대 폭소라고 도망가요 폭탄 설치하고 도망갑니다 어 나중에 되면 이제 저런거 넣어보면은 골아프지 이제 저 폭탄 설치하는 놈이 개빡십니다 지금 여기에 설치해보고 도망가면 야 뭐야 임마 여기 왜있어? 야 나와 너 왜있어 여기 여기 예 특수부대가 이제 여기 뭐 발전실에 이제 설치해놓고 도망가쁘면은 아아아아 어 망합니다 어 망해요 어 자 일단 벙커를 하나 더 늘릴까? 벙커 지금 몇 명이지 이거 최대 인원이지? 어 지금이 육십 명이니까 팔십 명까지 수용할라면은 이런거 몇개 더 지어야되네 음 그러자 하나 둘 어 여기는 이제 벙커를 어 좀 짓고 4,300원 여기를 통로 대용으로 써야겠다 설치하고 이제 여기서 인구수 확 늘려서 이제 밖으로 보내자고 여기들을 이제 바퀴 보내고 아 고문도 남아있었지 고문을 시작하라 어 비즈니스 잡아왔어요 안그래도 이 메이드 잡아왔습니다 어 메이드 갖지 않은 메이드를 잡아왔어요 어 야 너 메이드긴 메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메이드가 아니라서 문제지 그렇죠 폭탄 설치하면 위를 봐 위 위위위 쿠라지롱 야 뭔가 리얼한데? 자 자 아 손아파 숙녀잼 야 두번 때렸어 세이브 비즈니스 잡아서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우리 조직원들을 늘리도록 아잠만잠만 이게 뭐야 이마들은 뭐야 도둑놈이 아직 단체로 들어왔네 여기도 여기다 문을 이중문까지 만들어 놔야겠다 아 도둑놈들이 단체로 들어왔네 야 중간 이동해 어 좀 시체실에 인원을 좀 많이 차 보자 여기는 어 문을 두개까진 해야겠다 어 두개까진 해야겠어 됐고 야 잡아! 적색경보를 발행한다! 야 가드맨이 있으니까 쉽네 얘들 금방금방 죽는데 와 깡패깡패 야 엄청센데 경보해제! 좋아 경보를 해제한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벙커 두개 완성되었고 어 인구수 늘려봅시다 어 이제 이게 바로 서플라이 어 락하라고 어 이게 이거 하나당 인구수 1을 올려줘요 쭈욱 땁시다! 자 쭉쭉 설치하고 오케이 자 다음은 뭔가 아 가드맨은 이게 노란색 이거 경보가 시끄러워갖고 제가 꺼놨어요 노란색 경보를 이제 발동시키면은 애들이 이제 총듭니다 어 그때라야지 이제 총으로 무장을 해요 아니면은 총무장은 잘 안합니다 어 이제 제가 명령을 내려줘야지 이제 하는데 이 노란색 경보를 켜놓으면 시끄러워서 시끄러워도 켜놓을까요? 어 시끄러워도 켜놔도 된다면 켜놓지 뭐 켜놓으면 이제 자들은 전부 다 이제 어 총으로 무장을 해요 아 어 적 잡았어 적 잡았어 잡아서 죽여놨어 어 고기 덩어리를 만들어놨어서 걱정하지마요 빨간색은 이제 이 섬에 있는 모든 적을 사살하는 명령이에요 그니까 베이스 내에 들어오는건 기본이고 어 이제 적에 이제 침입했다고 기지내로 눌러주면은 야들이 이제 모든 무장을 다해서 무조건 죽여요 어 죽이라는 명령이에요 죽이라는 아니면은 웬만해선 기지내로 들어와도 안 건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야야야야야야야 야야 4명 됐네 하 좀 신경좀 써줘야겠다 15명이 있었는데 4명이 됐어 엄청 죽었네 1600원씩 60조단 일단 1600원씩 들어오고 조직원들을 여기다 더 보내놔야겠다 한 지금 한 워크가 지금 딱히 할일이 없으니까 11명까지는 보내놔야 되겠다 어차피 지금 가드맨하고 다 있으니까 어 기지내에서 훈련 다 받으니까 공부하라 신체 늘리면 별로 안좋아요 더 센 어 더 센 저 에전트들이 쳐들어와서 어 저를 곤란하게 할 뿐 출입 출입 야야야 이상한 놈 들어온다 나가 나가 니들은 여기로 들어오면 안돼 어 그대들은 여기에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자 입성 문제없음 어 입구 컸지 입구 두개로 늘렸어요 안그래도 닦이는 속도가 좀 느리다 음 됐네 뭐야 아마 낙하산 타고 뭐냐 저 저기 유럽연합아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어 좀 지켜보겠습니다 조직원 11명 절로 배치시켜놨고 돈이 좀 많으면은 땡겨서 조직원들 좀 빨리빨리 부를텐데 흠 흠 40초로 땡기는데 500원이 되네 그냥 60초당 하나씩 해 입구 컸 사령실 현재 시상 없습니다 야 경비실 야 근무자 어디갔어 이런 미친 야 근무자 어디갔어 근무자 경비실에 근무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 누가 관리하는데 이 CCTV는 야 야 CCTV 관리하는 놈이 도망가면 어떻게 해 야 날려 이거 뭐야 이건 또 꺼져 여기서 지금 베이스를 두르려고 하는가 흠 야 빨리 나가네 다들 여기 걸린다고 빨리 나 아프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야 한남 들어왔다 이씨 굴렀어 이거 나가 이들은 여기로 들어오면 안 돼 두마리 들어왔어 아 근무자 비지민스 되는 데서요 과학실험실은 여기있어요 여기가 바로 과학실험실입니다 어 여기 여기가 이제 과학실험실이고 연구동은 따로있어요 연구동은 아직 아직 안지웠어요 야 애들 뭐하네 이거 아 여는 감시카메라가 없구나 좀 달아야지 흠 또 이상한거 하나 들어왔다 야 이건 또 뭐야 뭔 관광객이 기지를 잠입해 이건 뭐 미친소리야 야야 니가 돌아놓고 니가 못나온다 박치면 어떻게 해 흠 야